자, 다시 돌아온 자취요리 연구소. 굉장히 오랜만이지. 다들 시험 잘 봤나? 망했을 거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게 오늘 좀 기분 전환 겸 화끈한 요리 준비했는데 바로 뭘까? 바로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! 김치찌개를 끓여볼 거야. 솔직히 김치찌개 진짜 잘 끓이면 김치찌개를 끓여볼 거야. 아무튼 오늘 자취생의 입장으로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볼 건데 시간 지체할 그게 없다. 바로 재료 찾으러 가볼게. 고고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치찌개 필요한 게 뭔가요? 김치겠죠, 당연히. 김치. 그리고 뭐가 있을까? 칼칼한 땐 파가 있어야죠. 네, 파 보내고. 그리고 양파. 햄을 넣을까요? 참치를 넣을까요? 근데 저는 오늘 참치가 땡깁니다. 참치를 넣겠습니다. 네, 지난번에 제가 먹고 죽을 뻔했던 이 청양고춧가루. 꺼내고. 또 설탕. 김치가 설탕이랑 만나서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나? 아무튼 설탕 꺼내고. PPL 아닙니다. 김치를 먹을 때 필요한 식용유. 꺼내고요. 그럼 또. No. 와우. 네. 오늘. 육수로 쓸. 이 깍두기사의 사골곰탕. 이상용으로 하나 꺼내 놓겠습니다. 자. 재료들을 이렇게 꺼내 봤어. 와. 진짜로. 오늘 재료들은 진짜. 유리유리해. 자. 양파. 찌개 먹을 때 양파 씹혀야. 제일 맛있거든. 또 양파 친구. 그냥 파. 자. 그리고 땡땡 참치.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먹다가 죽을 뻔했던. 이 청양고춧가루. 깍두기사의 사골곰탕. 오늘 재료의 핵심. 7알 이상 먹고 들어가는 이 강원도산 누군지. 그리고. 비상용으로. 하나 꺼냈어요. 물론 제가. 저 자체 요리 강사로서 라면 스프에 의존하면 안되지만. 혹시나. 여러분들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꺼내 봤어요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재료 소개. 간단히 마쳤고요. 이제 바로. 요리하러. 여러분. 요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. 자. 본격적으로. 요리.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우선 첫번째. 냄비 위에. 식용유를 좀 둘러주세요. 그리고 나서. 김치를 넣어가지고. 먼저 볶아줄거에요. 자. 김치를 어느정도 하냐. 한 집게. 두 집게. 그리고 나서. 불을 켜줍니다. 이제 김치가 어느정도. 노릇노릇해졌다. 한 숟갈보다. 부족한 한 숟갈. 넣고요. 자. 이렇게 볶아주다가. 자. 이제 곰탕을 넣을 차례에요. 하나 둘 셋. 투하. 이렇게 곰탕을 넣어야. 뭔가 더 걸쭉하고. 진한. 할머니가 끓인 맛이 나기 때문에. 이제 끓였으려나. 하나 둘 셋. 야. 육수가 부족해. 자. 열어볼까요? 네. 아직 괜찮아요. 펄펄 안 끓는다고. 당황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. 지금 곰국을 넣기 때문에. 색깔이 약간 이런거지. 조만간. 이 국물에 진한 맛을. 참가해줘요. 참치를 넣어볼게요. 한 스푼. 두 스푼. 세 스푼. 마지막 네 스푼까지만 하네요. 네 스푼. 정은가요? 그냥 다 넣을까요? 제가 다 넣었어요. 그냥. 자. 그리고 나서. 이 파. 파를 넣어볼게요. 섞어줍니다. 이렇게 양파도 넣어주고. 그리고 나서. 또 기다립니다. 자. 열어볼게요. 불 불 끓죠? 이제 가루를 넣을 타이밍이 된거에요. 자. 그리고 이제. 여기서 여러분들은. 가녀를 한번 보셔야돼요. 이게 필요한 거에요. 자. 소개되면. 필요한거에요. 가보면. 자치우리 가서. 저거 사기꾼 아니에요. 이러는 댓글이 나올 것 같은데. 지금. 사기꾼 아닙니다.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. 그리고 여러분들. 다 그리고 나오면.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비주얼이.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왜 하얗겠습니까? 하얗는. 음... 왜 웃어요? 왜? PD가 왜 웃는 건지 모르겠네요. 자, 괜찮은데요? 자, 편의해주세요. 물줄까를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. 제가 간을 계속 맞출 거예요. 아니, 아니, 태연아. 좀 더... 아니, 진짜 그게 왜 그러냐? 괜찮은데? 아, 마라탕이야, 마라탕. 좀 더 섞자. 아니, 진짜 마우스 보여, 근데? 아니, 간을 받지. 그리고 너무 고생간을 넣으라. 나 아무것도 안 놀랐는데, 진짜로. 오늘 좀 재미난 건 많이 나오는데. 자, 오! 보세요, 여러분들. 저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간이 나오긴 했거든요. 자, 라면사도 투하해보겠습니다. 네, 잘했어요. 아, 이제 칭찬까지 해주네. 그만 세탁해. 자, 완성! 그리고 또 데코레이션을 해야죠. 이제 먹어보러 가실까요? 어우, 맛있겠다. 두근두근. 아, 방금 데코 한 게 다 망가졌나요? 아, 아무튼 맛있겠다. 지칠 시간 없이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. 절어서. 조심스럽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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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워. 아, 진짜 해장국 같아. 제가 그리고 참치를 했잖아요. 참치를 넣으니까. 어떻게 국물을 펴도. 이렇게만 펴도. 계속 알갱알갱 씹히는 게 있어요, 참치. 그게 진짜. 찌개가 허전하지 않아서 좋고요. 그리고 이 당원도 김치가 최고예요. 진짜 뼈까지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김치예요, 진짜. 아,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서 지금 계속 트름이 나와서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고. 오늘의 요리는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김치찌개. 네. 하찮지만 하찮지 않은 김치찌개입니다. 이제 자치요리연구소 삼아 마무리할 시간인데. 감히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. 역대 만들었던 요리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이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. 자,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고. 다음 시간까지 맛있게 드세요. 끝.